자 혜리 지난 시간엔 수험 쭉 설명 들었는데요. 여기서는 뭐 배웠어요? 뭐를 배웠습니까? 뭐를 배웠다? 시제를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울 시제는 사실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현재 진행, 미래 진행,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그래서 되게 많아요 시제가. 근데 중1 때 배울 시제는 여기에 나오는 시제들인데요. 그래서 어떤 시제가? 가장 기준이 되는 거. 기준이 되는 뭐? 현재 시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시제가 있어요? 과거 시제 그렇죠 과거 시제가 있었고 또 미래 시제 어 미래 시제가 있고 또 또 또 진행형 진행형 시제 진행형 시제가 뭐야? 어떤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야? 뭐뭐 하는 중이다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진행형 시제였어요. 진행형 시제부터 먼저 기억나는 거 얘기해 볼까요? 이제 나는 달리는 중입니다. 아이 러닝 아이 그 다음 뭐? 러닝 아이 러닝 이렇게 하면 됩니까? 틀렸는데요. 이러면 난 달리는 중이다 가 안되는데요. 런의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하다시 모든 하다시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습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뭐가 있다? 이렇게 모습을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지? ing 붙이는 거 자 그러면 달리다 런에 러닝으로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뭐하고 뭐? 달리는 중 그리고 또 뭐? 달리는 거 자 여기 진행형 시제 설명할 때는 둘 중에 어떤 뜻으로 쓰이는 거? 이 뜻으로 쓰이는 거? 이걸 가지고 설명한다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게 일요일 저녁 때마다 하는 TV 프로그램 러닝맨 러닝맨 뜻이 뭐예요? 달리는 러닝맨 뭐 사람이라 뜻도 있으니까 달리는 사람 뛰는 사람 이 뜻이야 그 부분 막 도망다닌다고 뛰어다니잖아. 잡으로 다닌다고 뛰어다니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하다신 런에 ing 붙여서 이 뜻이 되면 무슨 c로 바뀌었어요? 어떤 c 어떤 사람? 달리는 사람 그럼 나는 달리는 중이다. i running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i am running 그래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써야 돼? b 동사 b 동사 써야 되고 그 이유는 얘는 달리는 중이다가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어 내가 달리는 또는 달리는 중인 이란 뜻이니까 어떤 c니까 어떤 c를 어떻다 달리는을 달리는 중이다 어떻다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어떤 c 앞에 b 동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내가 어 2시간 전에 달리고 있는 중이었으면 뭐라고 해야 되요? 이거는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다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아까 전에 5분 전에 10분 전에 2시간 전에 어제 달리고 있는 중이었으면 아이 나는 달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하고 싶으면 아이 i am running 나는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는 과거에 달리고 있는 중이었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오케이 자 미완성 됐고요 그 다음에 어느 시즌 설명해 볼래요 선생님 무작위로 정할게요 현재 시즌 설명해 보세요 자 지금은 전부 다 여기에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누가 다를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뭐뭐 한다를 현재 뭐뭐 한다 하고 싶으면 이 규칙에 따라 하는 거고 과거에 뭐뭐 했었다 하고 싶으면 이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고 미래에 뭐뭐 할 것이다 하면 여기에 설명했던 규칙대로 하는 거고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또는 뭐뭐 하는 중이었다 하면 이 규칙대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기본적으로 누가 다를 만드는데 그게 현재 시점에 하는 건지 과거 시점인지 미래에 대한 미래의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과거에 그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얘기하는지에 따라하는 규칙들을 얘기한 겁니다 자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 뭐뭐뭐 비동사 사다시 양념시가 이쪽 그러면 먼저 현재 시제 중에서 비 동사 현재 시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한대요? 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내가 현재 행복하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음 음 음 음 음 Okay, 네가 현재 행복하다 하고 싶으면 음 음 음 음 그녀가 현재 행복하면 그녀가 현재 행복하면 그러면 다 얘기했네 B동사 현재 시제는 어떻게 표현한다? M M R Is R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된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다시 현재 시제는 어떻게 표현한대요? 그렇죠 두 또는 히시일 경우에는 두 말고 더드를 사용하면 현재 시제 하다시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가 된다 그 다음에 양념시의 현재 시제 여기 설명이 안 나오는데요 좀 있다가 여기 하고 나서 여기 설명할게요 양념시 양념시 뭐가 있죠? 기억나는 거 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난 수영할 수 있어 뭐뭐 할 수 있다 나는 수영할 수 있습니다 뭐죠? 너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ming? Can you swimming? 양념시랑 아예 화다시 양념시 위에는 화다시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념시 캔이 있죠 양념시 캔의 과거형이 뭘까? 이제 과거 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과거 시제도 똑같이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세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양념시 과거형 Can 은 현재 할 수 있던데 과거에 할 수 있었다 하고 싶으면 Can의 과거형은 뭐? Could Okay 그래서 내가 현재 수영할 수 있으면 뭐라고 하는데? I could swim 내가 과거에 수영할 수 있었으면? I could swim I could swim 이렇게 하면 양념시 과거 시제가 된다 자 그러면 과거 시제 B 동사 과거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Was 그렇죠 Am is가 사용될 경우인데 과거면 was Were Were Are 가 사용될 경우에 과거면 were Were 그래서 내가 현재 행복하면 뭐라고 했는데? I am happy인데 내가 과거에 행복했었으면? I was happy I was happy I was happy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너는 어땠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How was I was How were 너 어땠었니? How were 나는 과거에 행복했었어 그래서 B 동사 똑같이 B 동사인데 현재면 이미지 하고 B 동사인데 과거면 워드나 월을 쓴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과거시제 이제 남은건 하다시네 어떻게 하면 과거시제 하다시 조연이 된대요 하다시 속에 디드가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하다시 속에 디드를 넣었을 때 방문하다 방문하다 visit 이건 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현재 방문하면 I visit 그녀가 현재 방문하면 she 더드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녀가 과거에 방문했었다 하고 싶으면 she visited 그래서 첫번째 규칙은 하다시 속에 디드가 들어갔을 때 하다시 원래 하다시 속 끝에다가 이디를 묻혀주거나 또는 이로 끝나는 경우에 묶다 묶다 타이죠 근데 묶어 썼다 하고 싶으면 타이드 타이드 그래서 이디나 또는 이로 끝나는 경우에 디를 넣으면 돼 됐습니까 이거 말고 뭐 어떤 규칙들이 있죠 그렇죠 이게 첫번째 규칙에서 디드가 들어갔을 때 하다시가 모습이 바뀌는 첫번째 기본 규칙은 이디나 이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냥 디를 쓰면 된다가 하다시 속에 디드가 들어가는 첫번째 규칙이요 그 다음에 두번째 규칙은 Y로 끝나는 경우네 어떤 경우는 Y로 끝났을 때 끝에다 그냥 이디만 묻혀주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Y로 끝났는데 어떻게 안돼요 어디서 비슷한 거도 배웠는데 Y를 I로 바꿔준 다음에 전에는 더드 들어갈 때 ES였죠 근데 이번에는 Y를 I로 붙여준 다음에 ED한다 이거 Y로 끝나는 경우에 두가지 디드 들어가는 규칙인데 요렇게 그냥 그냥 ED 그냥 붙여주는 거는 뭐였습니까 어떤 경우에 그냥 ED만 붙여줬습니까 Y 앞에 뭐가 있는 경우에 A 그렇지 A A A A, A, E, O, U로 외우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A, A, E, O, U로 외우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A, A, E, O, U 머물다 머물다 STAY 이 속에 DID 들어가면 STAYED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거 말고 A, E, I, O, U 말고 다른 거 다시 말하면 뭐? 자음 자음 플러스 Y인 경우에는 Y를 I로 고친 다음에 ED 대표적인 경우 공부하다 STUDY 근데 여기다가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OK 그 다음에 골치 아픈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들은 규칙 변화라고 하면 규칙 변화 규칙 변화가 있는데 근데 또 어떤 애도 있다? 불규칙 변화하는 애들도 있다 DID가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만나 본 적 있어 뭐를 만나 본 적 있냐면요 돈을 내다 지불하다 PAY 근데 이 속에 DID 들어가면 PAYED 그 다음에 되다 BECOME BECOME 속에 DID 들어가면 BECAME 이거 언제 만나본 적 있냐면요 아 나 우리 아빠 이해할 수가 I can't understand my father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THEN 뭐였지 이게? 난 인터넷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었어 I was winning 나는 이기고 있는 중이었어 And my favorite game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THEN BECAME ANGRY 이런 문장 만나본 적 있습니까? 네 그쵸 빌게이츠의 딸이 인터넷을 충분히 못 쓰다니 하는 거 배운 적 있죠 자 얘가 이런 식으로 되는 애들은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규칙 동사를 35에서 96개 외워야 돼요 중학교 올라가서 그거 한꺼번에 외워야 되는데 그거 96개니까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카드에 선생님 미리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거 다음에 통문장 있고 통문장 그 다음에 불규칙 동사 외우는데 그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거는 하루만에 끝내는 게 아니에요 35는 그리고 35 지나갔다고 해서 불규칙 동사 외우는 거 지나갔다고 해서 나중에 또 다시 재점검 안 하는 것도 아니야 다시 한 번씩 계속 점검 할 거야 기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어쨌든 과거시대 디드가 들어갔는데 뭐 규칙이 많더라 그렇습니까?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애들도 있더라 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양념씨 내가 지금 수영할 수 있으면 I can swim인데 과거에 할 수 있었으면 뭐라 그런다? I could swim 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진행이요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면 I am running 이죠 그럼 내가 과거에 달리고 있는 중이었으면 뭐라 그래요? I was running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언제 진행형이라 그래? 현재 진행형이고 I was running은 과거 진행형이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 진행형 할 때 비동사가 계속 꼭 필요한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가 계속 필요한데 그 이유는 하다씨가 어떤씨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두는 장치인 비동사가 필요한데 현재 뭐 하고 있는 중이면 am, is, are 과거에 뭐 하고 있는 중이었으면 was, not, were를 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미래시제 해놓고 이렇게 했네요 하나는 양념씨를 쓰는 방법이고 하나는 다른 걸 쓰는 방법이죠 오케이 뭐가 있었나요 미래표현 뭐 해석은 뭐 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거나 또는 뭐 뭐 할 계획이다 이런 표현이 미래시제인데 어떤 두 가지 방법이 있었나요? 그렇죠 양념씨 will을 쓰는 방법이 있었고 양념, 모든 양념씨는 뭐 can이든 will이든 뒤에는 반드시 하다씨가 와야되고 그 하다씨의 모습도 원래 형태대로 됐습니까? be 동사면 am, is, are 말고 he, will, be i, will, be you, will, be 해야되고 그 다음에 또 does 들어가 있는 형태나 did 들어가 있는 형태는 아니고 do가 들어가 있는 형태만 된다 했어 그래서 그가 현재 간다 그는 갈 것이다 오케이 그가 현재 행복하다 그는 과거에 행복했었다 그는 미래에 행복해질 것이다 얘 빼먹는 애들 되게 많아 빼먹으면 절대로 안돼 양념씨 뒤에는 하다 라는 의미를 의미를 가진 말이 와야된다 했어 어떤 말은 오면 안돼 어떤은 어떻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근데 양념씨니까 am, is, are의 원형인 b를 써야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념씨 위를 써서 뭐뭐 할 것이다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더라 뭐뭐 할 계획이다 이런 느낌을 전달하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줬는데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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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원래 모습을 원형이랍니다. Be going to 나는 갈 계획이다. I'm going to go 자 그때 옛날에 이런 것도 했어. Be going to 뒤에 I am going to school은 이거랑 똑같은 거네. I'm going to school은 무슨 뜻이야? 나는 가는 중이다 학교로. 이거는 현재지능형이고요.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아니죠.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왔어. 그러니까 이때 고는 가다가 가는 중인이 된 게 맞다 그랬어. 근데 나는 갈 계획이다 할 때 얘는 가다에 ing 붙인 가는 중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뒤에 나는 만들 계획이다. 이걸 절대로 간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랬어. 뭐 때문에 뒤에 하다시가 왔기 때문에 계획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도 조심하라고 했었습니다. I'm going to school과 I'm going to make 는 똑같이 I am going to 까진 똑같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 자 이런 것들 쭉 배웠는데 먼저 과거 시제부터 나오네요. 됐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가 다 만드는 몇 가지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여기 없는 여기에 뭐에 대한 설명은 빠졌어? 양념씨에 대한 얘기는 빠졌어. 근데 뭐 크게 어렵지 않았어. 됐습니까? 양념씨 can의 과거형 could 쓰면 할 수 있었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 양념씨 뒤에는 계속 똑같은 규칙 하다시의 원래 모습대로 쓰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비동사니까 뭐 am, is 써야 할 상황이었는데 과거면 was 고 are 써야 할 상황인데 과거면 were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읽어볼까요? 읽고 뜻? they were they were they were they party 의 뜻은 okay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비동사라 그러죠? 비동사의 두 가지 뜻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에헤 이거 까먹으면 안되는데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있다. 근데 과거니까 그들이 있었다. 걔들 어디 있었어? 제시 파티에 있었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봄데 어디라는 질문이니까 where 걔들 어디 있었어? where 자 읽어보세요 they are 를 묻는 느낌이 들게 바꾸면 뭐지? what do they 잘 아네? 그러면 where where they 그래 똑같아 규칙이 그래서 누구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나눠서 설명해 준 거야. 알겠습니까? 걔들 어디 있었니? where where were they 했더니 그들은 있었다. they were where now 가 어울려 yesterday 가 어울려 yesterday 그렇죠 now 를 넣고 싶으면 어디를 좀 고쳐줘야 되겠네? now 넣고 싶으면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not 집어넣고 싶으면 그렇죠 그는 행복하다는 he is happy였는데 그는 행복하지 않다가 he isn't happy 하잖아. 그치? 네 그럼 그는 행복했었다는 he was happy니까 행복하지 않았었다 하면 똑같은 규칙 he wasn't happy 하면 된다. 그는 행복했었니? 하고 싶으면 그는 행복했었니? 하고 싶으면 was he happy? 오케이 he is happy를 묻는 말 만들면 is he happy 하듯이 he was happy를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was he happy?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he wasn't happy he died great 그 뜻은? 그럼 행복 가지 않았다. 그녀의 성적에 됐습니까? 그녀는 성적에 만족하지 못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읽고 뜻 were you late for school? 이건 무슨 뜻이야? 너는 늦었었니? 학교에 너 학교 지각했었니? 그래서 지각했었으면 yes I was late 그렇지 yes I wasn't late for school 지각 안 했으면 no I wasn't late for school late의 뜻은 늦은 어떤 시니까 비 동사 늦다 이르려고 했지 너 어떤 시니까 또 비 동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있는데 과거에 늦었었니? 지금 늦니 하고 싶으면 are you late인데 과거에 늦었었니? 아니니까 were you late?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비 동사 was worse 쓰는 과거였고 이제부터는 자 그래서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현재형은 do he she인 경우에는 does 인데 여기서부터는 뭐가 들어있는 형태? did 가 들어가 있는 형태 자 그래서 그 설명입니다 보통은 d나 또는 ed를 붙였으면 된다 하다시 뒤에다가 그런데 어떤 애들은 불규칙하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골치가 좀 아프다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머리가 아프다 근데 그것만 외우고 나면 별거 아니다 영어는 영어는 시작하는게 어렵지 그 뒤에 어느정도 외우고 나면 규칙들을 알고 있으면 하나도 어려운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는 돈을 지불하다 pay 속에 did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는거 이런게 불규칙이란 말이야 어 선생님 뭐 뒤붙었으니까 아니잖아 원래는 어 모음 y면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아이 참 그냥 이렇게 하는게 규칙이지 근데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불규칙이라고 하는거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읽고 뜻 이 뜻은 양치에 썼다 하면 되겠네 양치에 썼다 저녁식사 오케이 그래서 요거 여섯가지 질문중에 왠 오케이 이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왠 왠 왠 과거다 이제 과거다 도즈는 현재 만약에 그가 양치를 한다면 he brushes his teeth 이렇게 했었지만 과거에 했었다니까 브러쉬도 했고 묻고 싶으니까 did가 튀어나오고 원래 모습을 사용한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요 녀석이 요 규칙대로입니다 규칙 변화라 해 이런애를 보고 그 다음거 읽어볼까요 he came to korea late last week 그의 뜻은 그는 왔었다 왔었다 한국에 지난주에 last week 지난주에 여섯가지 질문중에 언제 오케이 여섯가지 질문중에 어디 오케이 이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 물어볼까 왠 왠 왠 왠 디드 잠깐만 디드 시 시 컴 투 korea 언제 한국 왔었니 자 came 얘가 불규칙이란 말이야 원래 모습은 come 두가 들어있는 형태 근데 디드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녀석들 나옵니다 오늘 뭐 ed 쓰면 된다 원트 원티드 스테이 스테이드 오픈 오픈드 스테이드 같은 경우에 모음 플러스 y니까 ed만 붙여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e로 끝난다 like liked bake baked move moved invite invited 초대했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음 y인 경우에 y를 i로 바꾸고 ed 한다 study studied cry cried 됐습니까 그러니까 페이 같은 경우에 페이가 paid 되는 건 이상한 짓을 한 거야 지금 그래서 예를 보면 불규칙이라고 그래요 원래 규칙대로라면 어 모음 y네 이게 과거겠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보고 뭐라 그랬냐 자 모 자라 그랬어 자모자 예를 들어서 이런 녀석이 있어 이런 녀석 이런 녀석은 모모자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규칙이 아니야 얘 같은 경우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마지막 자음을 한번 더 쓰고 ed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모음인지를 알아야 돼 다음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헤매면 안 돼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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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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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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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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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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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하는 애들 부가 들어가나 디드가 들어가나 똑같이 생긴 애들 오케이 이거 무슨 시실까 현재 현재지 이건 얘는 과거 얘는 컷 속에 더즈가 들어가 있으니까 현재인 거야 근데 얘는 어, 힛인데 왜 s가 안 붙어있지? 어, s 붙여야 되는데 아, 이거는 모 속에 뭐 들어가 있는가 컷 속에 디드가 들어가 있는가 이거는 과거 시장 누가 잘났었다 라는 표현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디드, 던 고, 웬트, 건 컴, 캠, 컴 헤브, 헤드, 헤드 페이, 페이드, 페이드 텍, 툭, 테이큰, 리브, 레프트, 레프트 두 개밖에 없는데 선생님 자꾸 세 번 읽죠 저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지금 약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하니까 얘는 부숴었다 라는 뜻이겠지 얘는 디드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녀석을 보고 원형이라 그래 얘를 보고는 뭐라 하냐 과거형 이라고 해 중1 때 여기까지 꼭 배워야 되는데 근데 중2 때 이걸 어차피 또 써야 되거든요 세 번째 녀석 세번째 녀석 이름이 좀 특이한데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 얘는 원형 얘는 과거형 얘를 보고는 과거 분사형 이라고 하십니다 또 어떤 선생님 pp 형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구요 이 말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자 저는 뭐라 그럴 거냐면 세 번째 녀석을 보고 입장 바뀐 어떤 씨라고 설명할 거에요 좀 있다가 입장 바뀐 어떤 씨 자 얘가 꽤 다 부수다네 부수다란 뜻인데 그 얘가 가지고 있는 뜻은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의 입장이 바뀐 어떤 씨래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브레이크 해보랬어 그치 그럼 얘 입장에서는 선생님에 의해 모덴 그렇죠 얘는 그래서 무슨 뜻이냐 부수어진 이란 뜻이란 말이야 하여튼 그렇게 있어도 나한테 써먹을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요 세 녀석들을 다 이제 외우 어차피 시험 문제 1학기 때 여기까지 시험을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불규칙 외우는 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서히 시작해 두는 게 좋을 거 에요 35에 있는 거 조금씩 뭐 어쨌든 그런 녀석들이 불규칙에 모아 놨는 거 선생님이 불규칙이 많기 때문에 모아 놓은 거 있다 그거 외워야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이 했어 이제 낫을 집어넣고 싶으면 디딘트 다음에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온다 디디가 빠져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또 묻고 싶을 때 디디가 빠져나가고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읽고 뜻 I didn't open the window this one 내 뜻은? 나는 일지 않았다 그 창문을 오늘 아침에 만약에 내가 창문을 오늘 아침에 열었었다는 I opened 라고 했겠네 근데 안 열었다 할려니까 이 소개해드렸던 디드랑 낫을 합쳐서 디딘트는 오픈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고 뜻 이번에 묻는 말이네요 디디 토니 윈더게임의 뜻은 토니는 그 시합을 이겼었니 그랬더니 이겼으면 못 이겼으면 됐습니까 자 내가 여기다 초록색을 칠했어 그치 여기도 초록색 칠할까 아님 다른색 칠해야 돼 다른색 얘는 어때 초록색 그렇지 오 똑똑한데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칠하자 그러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디디 토니 윈더게임 예스 히 디디에서 예스 히 이거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던데 예스 히 원 더게임 노 히 디딘트 윈더게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윈은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불규칙이란 말이죠 원이 된다 원으로 바뀐다 디드가 들어가면 됐습니까 대동사 조동사 자 그 다음에 여기 설명하고 있는거 어젯밤 네스트 나잇 어제 예스터디 그때 또는 타임 at that 타임 1년전에 2년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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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 2년전에 2 2 2년전에 2년전에 어떻게 에서 왜 붙었지 명사 이름씨인데 둘이라네 복수형 써야 되겠지 1년 전에 2년 전에 2년 전에 2일 전에 3일 전에 2년 전에 3일 전에 오케이 연도를 연일 해년을 또 쓰면 어떡해 2일 전에 데이를 써야지 5주 전에 5주 전에 5주 전에 5주 전에 자 방금 읽어봤던 Last night, yesterday Then, at that time A year ago 왜 공통점은 6가지 질문 중에 언제인데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기준인 현재가 있으면 어젯밤에 그렇죠? 어제 그때 1년 전에 전부 다 왼쪽 편이지 그래서 다 과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들과 함께 사용된 누가다 표현은 반드시 무슨 표현을 해야 된다? 과거 표현을 해야 된다 Then의 3가지 뜻 그때 그러면 그런 다음 그 다음에 중에서 그때 란 뜻일 땐 얘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과거에 어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어젯밤에 가 있고 그때 란 말이 보이네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드의 과거형 썼고 얘는 비동사 써야 되는 건데 과거형 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어젯밤에 잘 못 잤다 I didn't sleep last night 오케이 우리가 있었다 버스턴에 그때 We were in 버스턴 at that time 오케이 그러면 이거 6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면 너희들 그때 어디 있었니 라고 묻는 말은 At that time 누가다 비동사네 We are are you 하듯이 We were you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은 진행형 시제 설명입니다 계속해서 선생님이 질문할 건데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ing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ing 붙이는 방법 몇 가지 배웠니? 했을 때 답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어차피 지금 이거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통문장 지금부터 34조 아마 다음이 하여튼 다음에 통문장하고 그 다음에 불규칙 동사 클래스 카드에서 해야 되는 거 있는데 조금 조금씩 같이 하세요 안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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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